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제 열두 번째 영상이네요 초심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칼연마 길잡이 영상은 칼연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의미 전달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윤님들께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된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쪽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숫돌 표면을 평평하게 잡아주는 방법과 평탄화 제품에 대한 소개를 담아봤어요 숫돌 평은 칼을 제연마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숫돌로 칼을 연마하면서 날각을 15도나 20도의 각자의 각도로 설정하고 연마하게 되는데 사람의 손이라는 게 아무리 잘 잡아줘도 기계로 각도를 고정하고 연마하는 것보다 숙련자의 경우라도 각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 그리고 초심자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상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연마된 날은 제연마 후에 사용하실 때 날 끝 절상력도 차이가 있고요 그 절상력을 유지하는 유지력 차이가 많이 나게 돼서 연마각이 많이 흔들릴수록 유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상력을 높인 상태에서 유지력까지 올려주시려면 연마각 흔들림이 적어야 합니다 추가로 연마하시면서 연마각을 만드는 개개인마다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숫돌에서 최대한 연마각 변동이 없도록 기본 세팅 해주시는 게 최종 날의 흔들림 없는 연마각 완성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숫돌 평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그 외에도 연마각 흔들림을 잡아 최종 날각 변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숫돌 받침을 고정해서 흔들림을 잡아 주시는 게 좋고요 숫돌 받침이 연마하시면서 흔들리게 되면 개인적으로 날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 숙련자에 속하셔도 받침에서 날각이 1도 이상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이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숫돌 받침은 이렇게 공중에 굉장히 떠있는 받침을 사용하고 영상으로 연마 모습을 이웃님들께 보기 편하시도록 잡아드리기 위해서 높게 받침을 올려 연마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마하면서 생각보다 이 높은 받침 때문에 흔들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담지 않고 작업할 때는 이렇게 낮은 받침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낮은 받침을 사용해서 흔들림을 최대한 잡은 상태로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돌 자체 흔들림도 잡아 주셔야 좀 더 안정적인데요 숫돌 흔들림은 받침 위에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있고요 숫돌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숫돌을 처음 구입하셨을 때 이런 저가형 숫돌 같은 경우는 양쪽 평을 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평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흔들린다고 할 땐 꼭 평을 잡아 주시는 게 연마하시면서 연마가 흔들리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숫돌 평탄화 작업을 해 볼까요 우선 숫돌의 평활도를 확인해야 되겠죠 평활도를 확인하는 도구로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스틸자 스틸자를 소개할게요 스틸자는 평활도가 매우 좋은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연마하면서 필요한 정도는 이 스틸자로 확인하면서 평활도를 관리해 주셔도 크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숫돌 위에 스틸자를 올리고 빛 통과가 있는지 여부를 보시는 건데요 이렇게 대각으로 스틸자를 올리고 반대편에 등을 비춰봤을 때 빛이 통과하는지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빛이 통과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확인하신 후 반대쪽 대각도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빛이 통과하는 게 보이네요 이쪽도 그리고 연마면이 넓고 직선 형태의 칼을 연마하시게 되면 한쪽 대각만 이렇게 확인하시면 빛 통과가 안 보일 때도 있으니까 꼭 양쪽 대각 모두 빛 통과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확인하셨을 때 빛 통과가 되는 스틸은 평탄화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숫돌 평탄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이아 플레이트를 유리 정반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과 이런 방식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과 이런 현무암 판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으로는 이 유리 위에 천사포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사포를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평알도도 좋고 첫 사용에서 상당히 성능이 좋은데요 단점으로는 사포 교체하기가 좀 귀찮습니다 입자가 그리 오래가지도 못해서 숫돌 평탄화 작업을 자주 하게 되는 전 오래전에 사용했었는데 불편해서 지금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플레이트와 이런 현무암 판석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네요 평탄화 방법은 평이 무너진 숫돌을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수정 제품을 올려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수정 제품을 아래에 놓고 평이 무너진 숫돌을 위에 올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숫돌을 아래에 놓고 수정하는 방법은 수정하게 되는 제품의 크기가 작은 사이즈를 이용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서로 왕복하면서 위아래 비어있게 되는 이 공간이 있는데요 숫돌 크기의 차이로 이 공간이 넓고 넓을수록 힘을 빼고 수정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정 숫돌과 숫돌이 서로 U자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정 제품의 크기가 클 경우는 아래에 놓고 수정이 필요한 제품을 위에 올려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방법에서 U자로 변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적은데요 수정 숫돌 끝에서 끝까지 끝까지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서 이쪽 모서리 끝부분들이 장기간 사용하시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보다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 숫돌도 가운데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들어가기 전에 중간중간 확인하시면서 수정 숫돌도 다시 평활도를 잡아주셔야 하는데요 크기가 큰 이런 숫돌 같은 경우는 평활도를 다시 잡는 게 약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이웃님들께서는 이 수정 숫돌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교체하는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가의 제품보다는 이렇게 현모한 판석 같은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려요 평탄화 작업 영상을 보여드릴 이 숫돌은 제가 미리 연마해서 숫돌평을 조금 무너뜨려 놨습니다 숫돌평을 잡으실 땐 우선 숫돌평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숫돌 위에 마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전 이렇게 두꺼운 심 심을 사용하는 샤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필도 사용해 보고 분필도 사용해 보고 마커 펜도 사용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제품 중에는 이렇게 두꺼운 심을 갖고 있는 샤프가 제일 저한테는 맞는 것 같네요 마킹도 잘 되고 누르기만 하면 심이 다시 나와서 좀 편해요 마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꼼꼼하게 마킹 안 하셔도 되고요 숫돌 전체적으로 거미줄을 펼친다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수정 제품을 올리고 위아래로 움직일 건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 칼을 연마하시게 되면 숫돌 모서리 오른쪽 윗부분과 왼쪽 아랫부분이 솟아 있고 중앙과 왼쪽 위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푹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 숫돌 평탄화 작업을 하실 때 숫돌 위아래 방향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먼저 밀어 주시는 게 조금 더 평탄화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부분이 깎여 나가는 것을 약간이나마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솟아 있는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 수정 숫돌을 위아래로 움직이실 때 이렇게 한쪽 방향만 하지 마시고 숫돌을 돌려서 이렇게 반대쪽도 수정 작업을 해 주세요 숫돌을 돌려가면서 수정 작업을 해 주시는 게 당길 때보다 밀 때 상단 부분이 더 많이 깎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서로 맞춰 주기 위해서 숫돌 아래 있는 숫돌을 이렇게 돌려서 수정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좋고요 수정 작업이 거의 끝나갈 때쯤 수정 숫돌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해 주세요 이것도 수정 작업을 통해서 숫돌 평이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평활도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정 작업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처음 마킹했던 자국이 점차 사라지면서 지금 보이지 않죠 이 마킹 자국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숫돌 표면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고입도 숫돌에서는 평활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킹하고 잘 맞게 평탄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작업이 끝나신 후에 보시면 이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는 서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 지는 거고 이 모서리는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정리해 주실 땐 저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모서리 이 모서리는 매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 꺼져가는 숫돌이 꺼져가는 이 정도보다 이 모서리가 정리된 게 더욱 깊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숫돌 모서리 부분을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숫돌 모서리가 지금 평탄화 작업을 끝내고 숫돌 모서리를 정리했는데 순서는 지금처럼 하시기 보다는 숫돌 모서리를 먼저 정리하신 후 평탄화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숫돌 사용하시면서 이 끝부분에서 넘어와서 표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숫돌 모서리를 먼저 정리하신 후 숫돌 평탄화를 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끝난 숫돌은 처음 스틸자로 확인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때 모든 방향 이쪽 대각 그리고 반대쪽 대각 그리고 중앙 이 모든 곳에서 비통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평탄화가 끝난 상태로 숫돌 평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네 이제 이 숫돌로 신나게 연 마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품 하나 더 소개해 드리자면 금강사 가루입니다 금강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적인 검정색을 띄고 있는 이런 금강사 가루입니다 그리고 이런 흰색을 띄고 있는 금강사예요 흰색을 띄고 있는 이 금강사가 정도가 조금 더 높고 입자가 조금 더 균일하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저는 사용해 본 결과 아주 크게 이 성능 차이가 지금 숫돌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심하게 차이 난다고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구입하실 이웃님들께서는 조금 더 저렴한 검정색을 구입하시는 게 가격 부담이 적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금강사 가루는 이 숫돌 평탄화 작업하면서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수정 제품 현무암 판석과 같이 사용하셨을 때 현무암이 비어 있는 공간에 금강사가 들어가서 이 수정 작업을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금강사 가루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수정 작업 하셨을 때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연삭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숫돌에 변형된 부분이 커서 작업할 양이 많을 때는 이 금강사 가루와 함께 사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숫돌 수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무암 같은 경우는 금강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연삭 능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숫돌 입도 2000 이상에서는 권해드리진 않고요 보통 2000 이하 그리고 1000번 이하에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금강사와 함께 사용하신 후에 숫돌 표면에 남아있는 이 금강사 가루를 드레싱 숫돌이나 비슷한 입도의 숫돌로 이 표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숫돌 표면에 남아있는 금강사 입자를 모두 제거해 주신 후에 칼 연마를 해주세요 금강사를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빠르게 숫돌이 연삭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소량만 올라가 있죠 지금 이렇게 소량의 금강사만으로도 연삭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연삭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연삭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표면이 연삭 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웃님들 모두 즐거운 연마 생활 되시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쪽 아래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포스팅 영상인 숫돌 사용 양날 방법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